미얀마 징병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부 저항단체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9일 전역 만달레이 지역 운두인 타운십 디콘 마을 관리자가 저항단체 운두인 타운십 레볼루션 포스에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항세력 대원의 말에 의하면 이 관리자는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젊은이의 3명을 징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8일 전역 마귀 지역 살린 타운십 바켓다인 마을에서는 살린 국민방위군이 미얀마 국방부 징집 안내방송을 하고 있던 행정관리사무소 관리자를 사살하였다고 합니다. 그 같은 날 양곤 딸린 타운십 껄라위 마을에서 징병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첨을 하던 중 한 집안에서 아들 2명과 사위 1명이 모두 징병 선정이 되어 아버지가 마을 행정관리사무소 관리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하였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각목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군인들이 오기 전에 도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미얀마 전역에서 행정관리사무소 직원 3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행정관리사무소 직원 11명이 부상을 입고 사상자는 행정관리사무소 직원 마을 행정관 100세대장 10세대장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만달레이 지역에서만 마을 2장 4명, 100세대장, 10세대장 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박오 지역에서는 마을 2장 6명, 100세대장 2명, 10세대장 1명, 사무장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마괴 지역에서는 마을 2장 6명, 10세대장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문주 짜이토 타운신 마을 2장 1명, 사가잉 지역 쇠보 타운신 행정관리사무소 직원과 사무장이 사망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아웅산 수치 전국가 고문 자택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지 않아 결국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양곤 인야호수를 끼고 있는 1.9에이커 부지에 있는 2층 저택으로 1억 5천만 달러로 경매가 시작되었으며 경매를 앞두고 일부 언론인들과 군중들이 모여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경매 진행자는 3,150억자 고정환율 기준 1억 5천만 달러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종을 3번 치며 경매를 알렸으나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국 입찰할 사람이 없다고 알리고 경매를 종료하였다고 합니다. 이 저택은 아웅산 수치의 오빠인 아웅산호와 재산 문제로 수십 년 동안 논쟁이 되고 있었으며 결국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국방부 군장병 가족들이 네피도에서 띈잔 축제에 케이팝 공연 초청을 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였습니다. 군장병 가족 중 한 명은 지금 미얀마 상황 속에서 교전 지역 군인들과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띈잔 축제를 위해 큰 예산을 들여 케이팝 공연을 초청한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일반 국민이 아닌 군장병 가족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보인 것은 네피도에서 띈잔 축제를 성대하게 치를 것이라는 발표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북부 사령부 일대 지역에 있는 경보병 및 보병 대대들은 퇴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체 지원도 받지 못해 이 지역을 철수하는 공무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놀기 위한 축제에 큰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군장병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전협정을 한 소수민 종무장단체들도 국가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의무복무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뉴몬 스테이트 파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의무복무제를 시행할 시기는 아니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KNU KNLA 평화위원회 사무총장은 의무복무제는 미얀마 안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파오 내셔널 리버레이션 올거니제이션 후원자 쿠노카는 의무복무제에 대해선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미얀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오전 러시아 언론사는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나홍라인 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적이었으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위원장은 미얀마 내 교전 심화로 미얀마 전국 선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관리위원회의 설립은 부정선거에 대한 결과라고 명분을 제시하며 국가관리위원회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법에 따라 미얀마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부정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호국으로부터 백신을 제공받아 많은 생명을 구했으며 경제 회복, 내부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러시아와 미얀마는 1948년 2월 18일 수교를 하여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국방, 농업, 의료, 에너지 등에서 두드러진 협력을 보이며 소규모 원자력발전소 추진과 러시아 기술로 비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고 러시아 미얀마 간의 칭송 위주로 인터뷰 내용을 채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시간에는 해결되기 힘든 교전 상황들이 미얀마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들이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미얀마 디모크래틱 파티 위원장은 국가관리위원회가 진행할 예정인 미얀마 재선거는 안정적인 지역에서조차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선거가 진행이 되기 위해선 선거소 보완 상황이 확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인도 정부가 인도 미얀마 국경 일대 1643km에 대한 입출국 금지를 하면서 마약, 밀수, 난민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내셔널 프론트가 이끄는 칠랜드 위원회는 국경 간 마약 거래 근절을 위해 인도 정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도 마니프루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메이테이 시민사회단체 사나마리프루 청렴조정위원회 대변인은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의 국경 난민 문제에 대해 제기를 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이 급증하면서 인도 동북부 지역에서 거주지를 형성하고 일대 산림보호구역이 훼손되고 불법 활동이 증가하여 치안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마니프루 양기비제가 증가로 마약, 무기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마니프루에서 압수된 마약은 약 180억 달러 아쌈 지역은 168억 8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미조람 지역에서 마약 16억 달러 규모였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마약은 미얀마에서 온 것들이라고 하였으나 이 수치에 대한 출처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치안주는 이미 전세계 아편 주요 생산지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지역은 소규모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4 미얀마는 2024년 3월 22일 현재 미얀마 전역 172개 타운십에서 국가관리위원회가 징병 대상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징집 추첨을 실시하여 징집 대상자를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집 활동이 가장 많았던 지역을 보면 에아와디, 양곤, 바구, 네피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징집에 대한 공식적인 세부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주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징집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징병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고 있어 혼란과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러시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나웅라잉 위원장은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0만 통급 선박까지 처리할 수 있는 다웨이 심양 사업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미얀마 남부지역에는 섬과 해변이 많고 세계 최고 품질의 진주 양식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20만 통급 선박까지 처리가 될 수 있는 다웨이 심해안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 로스아톰의 지원으로 소영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러시아 기술지원으로 화학비료공장 건설사업, 농업, 의료, 광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3월 22일 국민통합정부는 2021년 발표한 국민방위군 군사행동강령 개정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통합정부와 연계된 국민통합정부 규정을 국제인도법 및 국제전쟁법에 맞추었습니다. 주목할 만 한 개정 내용을 보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정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 방위군과 저항세력들은 국가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을 사살하는 것이 일상적인 전술로 착각하고 당연시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정의된 민간인은 적이 아닌 교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 공무원과 정보원들은 민간인으로 해석이 되어 사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항군은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며 군사전략을 위해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재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항군은 살인, 폭행, 고문 등의 행동을 금지하며 민간인을 노동자, 짐꾼, 인간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부상당한 민간인이 있을 경우 치료를 제공하고 인도주의적 지원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군사강령에는 저항군은 군사 독재 기둥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뜬구름 잡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개정 군사강령에는 성격, 위치, 목적, 용도에 따라 적의 군사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군사 목표만 공격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저항군은 전쟁 포로에 대한 직결 처형을 금지하였다. 구금 중 사망한 포로의 경우 적합한 시신 처리와 기록을 남기고 유가족들에게 구금 사유를 알려야 하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법적 상황을 설명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항군은 여성, 아동,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성적 학대, 성적 차별 등의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저항군 모집 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입대를 금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7일 내피도에서 제79주년 국군이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매년 화력을 자랑하기 위해 선보였던 다중 로켓 발사 시스템 장갑차, 포병을 공개하지 않고 그나마 조명을 동원한 헬기와 전투기를 선보이긴 하였으나 계속되는 교전으로 인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밤에 개최가 되었는데 국가관리위원회 공보부 쪼민툰 대변인은 엘리뉴 현상으로 인한 폭염으로 전역에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며 보안 위협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는 소문을 일축하였습니다. 필리처상을 수상한 사진기자 쏟제아는 이번 열병식에서 큰 변화 중 하나는 여군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가까이 미얀마 열병식을 취재해오면서 발견한 이 변화가 남군이 교전지역에 배치됨에 따른 것인지 최근 세계여성이날 행사에서 미나홍올라잉 위원장이 여성에 대한 발전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미나홍올라잉 위원장은 무장단체들이 미얀마 연방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연방국가 건설을 망치고 있다고 밝히며 일부 강대국들이 이 단체들을 지원하며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 MGMA는 띵잔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여행 추천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추천서에는 이름, 회사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회사 연락처, 현 거주주소, 본적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추천서 발급을 한 매니저의 직위, 서명,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미얀마 국내 이동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신분확인 강화가 되면서 지역 간 이동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운영업체들은 버스 탑승권 구매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탑승 시 신분증과 7일 이내 발행한 와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여행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띵잔 연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고향 방문을 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의무복무제 시행 이후 지역 간 이동시 징집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로 여행 추천서를 발행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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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